이거 만들 수 있지? 그럼! 당연하지. 나 이래봬도 공대 나온 남자야. 이건 껌이지.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야,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내가 알았어. 자기야, 그냥 이거 보면서 하지. 무슨 설명서를 봐, 남자다. 아니 완제품을 사지. 왜 이렇게 사가지고 고생 시키냐 이 얘기지. 아니 이게 싸니까. 아니 뭐 얼마나 싸다고 그걸 아껴, 이 사람아. 아니 못하겠으면 그냥 하지 마. 못하다니. 나 할 수 있다니까.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1분이면 2분이 그냥. 그냥 완벽처럼 딱 끝나버려. 그냥 단지 나는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거야.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지. 이렇게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. 어? 아니요, 나의 어떤 인건비. 그리고 내 정신적 스트레스. 어? 이런 거 참, 그런 거 생각하면 다. 완전 품사는 게 낫지. 아, 진짜 안 사. 아, 다시 이런 거 안 사면 될 거 아니야. 아! 아! 고맙습니다. 이 아이와인지 뭐 그 가구만 아니었으면 사실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 계속 사는 건데 그날 이후로 아니 그리고 이게 화가 안 날 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살면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떤 사용 설명서도 안 주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 니네도 불편하잖아 맨날 적과 싸워야 돼 우린 아 그러니까 며칠 전 엄마 집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아 여보세요 엄마 나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10번도 더 했잖아 어 그랬어?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전화기를 가방에 넣어두고 못 들었다 얘 핸드폰을 왜 가방에 넣고 다녀요 들고 다녀요 좀 아이고 알았어 근데 왜? 아 오늘 이모네가 그랬잖아 아 맞다 그렇지 어 알았어 아 근데 여보세요? 아유 까맣네 엄마 엄마 어 왜? 엄마 내 얘기 안 끝났는데 왜 전화를 끊어? 어 맨날 끊어? 아 맨날 끊어더라 아유 알았어 무슨 얘긴데 아 나 저 집 앞에 왔는데요 어 알았어 어 여보세요 엄마 아 나 진짜 아 왜? 엄마 아 왜 자꾸 내 얘기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요 왜? 아 집 앞에 왔다며 엄마 금방 준비하고 내려갈게 그건 그런데 나 집에서 내려올 때 내 노트북 좀 갖다 줘 노트북 노트북? 알았어 너 노트북 엄마 엄마 와 아 나 지금 죽겠네 진짜 와 와 아 나 진짜 아 왜 또 전화질이야? 제발 먼저 전화질 끊지 말라니까 아 노트북 가져오라네 엄마 다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충전기 충전기 좀 갖다 달라고 충전기 어? 어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어? 왜 이번에 가기 전에 노트북 가지고 오고 책상 서랍에서 충전기를 가져달라고 충전기 어? 이거봐 이거봐 이거 얘기하는데 5초도 안 걸리잖아 5초도 5초도 안 걸리 얘기를 전화를 몇 턱을 하냐고요 몇 턱을 야 인마 근데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? 엄마가 짜증나게 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아 이거